2019년 갓게임 롤스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뷽이에요. 오늘 컨텐츠는 상작강이에요. 근데 상작강을 하기 전에 상점에서 아주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와 이렇게 봤더니 무려 스타파워가 4개나 있던 거예요. 근데 또 이걸 구매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꽤 상자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는 상작강으로 스타파워를 얻어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나온 스타파워를 이용해서 신나게 적 불올러 뚝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합니다. 나와라. 어? 아 보상기 감사해요. 아 보상기 2개야. 와 대박인데? 쭉쭉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스피드로.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까보도록 하겠고요. 오성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고마워요. 차차차차 하자 느낌이 좋진 않아. 지금 22개 정도 깎고 보석은 굉장히 나와요 역시 갓퍼셀입니다 상자로도 아낌없이 보석을 퍼주는 갓퍼셀 오우 너무 잘 나오는데 보석 가자 엄청나게 상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아직 스태파워는 나올 생각을 안하네요 와 지금 일단은 42개 정도 깐 것 같아요 나머지 110개 까기 전에 우리 대형 상자 한번 갑시다 아프 샤 하나 더 가자 갑니다 그만 나오는데 다시 일반 상자 렛츠고 할게요 나와줘라 그만 나오는데 이 정도로 아니 스태파워가 1프렌터늘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안 나오는데요 지금 어느새 100개 아래로 떨어진 우리 상자고요 대형 상자 일단은 지금 3개 정도 연속으로 한번 까볼 거고요 이어서 일반 상자 렛츠고 할게요 와우 와우 어 나온다 진각한데 누구만 나오는데요 이거 MZ가 다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 MZ도 풀업해 줄 거고요 오케이 했기 때문에 스탑 파워가 날 확률이 좀 더 늘었다 개인적으로 생각돌고요 바로 갈게요 진짜 신기하고 싶은데? 너무 안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대형상자 5개랑 우리 일반상자 122개 정도 사용을 했는데 스타파는 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돈이 조금 많이 쌓여서 우리 곰사냥 일단은 구매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블랙포터 여기까지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보랑 타라로 플레이 진행할 거고요 으쌰스 동굴 바로 시작해볼게요 렛츠고 이제 나올 거거든요 슬슬 저기서 공격해주면서 아프다 피 피갈리 피갈리 나이스 커튜 성공 죽어버렸고 괜찮아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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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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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 제이지 제이지 아유 나이스 제이지 아 잘했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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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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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커트 커트 이쪽에 이쪽에 있거든 이쪽에 오케이 있죠 잠깐만 해주고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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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깔끔했다 깔끔 깔끔 나이스 아 좋죠 이런 거는 나이스 플레이 방금 확실하게 곰 성향을 이용한 플레이 이런 느낌이고요 렛츠고 아우 잡았으면 못 잡았죠 피갈리 피갈리 와 큰일 났다 이거 손잡고 죽고 아우 잡고 죽고 아우 잡고 죽고 아 쿵 좋아한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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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고 있고 잘 하고 있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지 밀어주면서 궁 들어갔어야 하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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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뭐예요 좋아 좋았고요 잠수다 한 명 잠수야 야 잠수야 이런 때 야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아 1인공밖에 못 썼죠 가자 가자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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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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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자 고 좋아 좋아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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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맞쎈데 이거 좋아 좋아 나이스 야 좋아 깔끔시 이런 게 바로 빙 끌라 뜹니다 쪽 빠져줘야죠 개꿀이죠 19개 못 오죠 정신 없죠 아주 그냥 잘 가요 뭘 무서워라 들어와봐 나이스 플레이 지금까지 보호의 곰 사냥과 우리 타라의 블랙 포거터를 이용해서 플레이 진행해 봤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쓰다 파워를 모두 다 모으는 그날까지 비운과 함께 해요 그럼 안녕